오늘은 월드컵 공원으로 놀러왔어요. 몇 시가 되면 문서에서 놀거에요? 일단 놀이터에서 놀게요. 가본다. 어디까지 갔어? 놀이터에서 놀거에요. 이리 와 애도 울어요 와아 어휴 제자시다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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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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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골고루 골고루 자 골고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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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으 깜짝짝처럼 아이구 아 발egt fifth 티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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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이! 으허아! 날아다니라아! 엄마 랄아!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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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